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이게 회계 또 분식 회계냐 아니냐 아시죠 여러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어쨌든 감리위원회의 결과는 다수가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마는 분식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냈고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중고선물위원회에 가서 이제 판정을 받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바이오업체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들의 공통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서 회계 전문가 한번 모시고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회계법인 지율의 홍의문 이사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홍의문 회계사가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회계적으로. 회계적으로는 이제 다양한 판단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할 수는 있는데 금액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관계 회사에서 자회사 형태로 거꾸로인가요? 종속기업에서 자회사 형태로 간 거죠. 그렇게 바꾸는 거는 당시에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될 부분이 있다. 아니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그런 변화하는 수세에 대해서는 과거에 저희가 기업회계 기준이 2011년도에 연결 재무제표와 관련된 지배력 관련된 내용들이 좀 개정이 되면서 해당 내용들이 좀 정리가 좀 덜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율 같고만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상황이 과거로부터 지배적으로 쭉 이어졌었는데 기업회계 기준서를 적용하다 보면 IFRS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IFRS을 적용하다 보면 다양한 사례들이 축적이 되고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감독당국도 좀 더 검토를 하게 되고 각 회계법인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콜옵션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 자체, 거액의 평가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떤 물음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회계 기준으로 회사의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회계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건데 단지 자회사의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었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가치평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보수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감리위원회에서 지금 분식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정한 분들의 입장도 그겁니까? 감리위원 분들에 대한 입장은 정확하게 공개가 되질 않아서 저희가 뭐 어떻게 판단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분식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 금액이 정말 그 금액을, 그 에피스가 그 금액을 평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평가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사후적인 지표가 전체적으로 다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까지로는 좀 금액 자체가 좀 과하지 않나 싶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유했던 콜옵션 자체가 정말 그 실체가 있게 행사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물음표가 아마 진행이 됐었을 거예요. 감리위원회에서? 네.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행사 여부와 바이오 에피스입니까? 바이오로직스입니까? 바이오 에피스입니다.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행사, 콜옵션 행사 여부에 대한 판단과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가치평가에 대한 바다 계상이냐 아니면 적절했냐. 이 두 가지 논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두 가지 논점 다 판단이 개입되게 되고요. 판단이 개입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기업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방향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회계는 사실은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간에 회계를 하고 있는 주체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게 보수주의 원칙 아니에요? 그런 보수주의 원칙은 저도 이제 공부할 때는 보수주의 원칙이 회계 기준 안에 들어갔었는데요. 지금 현행 국제의 기준에서는 보수주의 원칙이 아니라 적정하게 평가를 해라. 적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표시해라. 그러니까 그 적정과 공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거를 회계장부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회계 회계를 하는 주체가 다소 불리한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이제 선진국에서는 조금 좀 다르게 했었습니까? 어느 정도 다르진 않고요. 선진국도 아마 이 삼성 바이오 관련돼서는 유사하게 논란이 됐었을 거고 문제가 됐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선진국에서는 금액적인 검토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게 정말 이 금액으로 했었을 때 시장에 대한 충격, 본인에 대한 어떤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시장 충격이나 혹은 재무제표 전반적인 상황이 나중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고민은 더 많이 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기가 좀... 아주 우리 홍영훈 회계사께서 아주 보수적으로 말씀해 주시는군요. 아주 특정 기업에 대한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회계사의 입장에서는 사실 직설 확보을 쓰기가 좀 힘든 것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제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 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감독원에서도 어제도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 한 90% 정도는 개발비, 정부 개발비에 대한 회계 처리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감독원의 시각이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쟁점화되고 이슈화될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발비에 대해서는요. 금감원이 거의 격년에 한 번씩 테마 감리라는 이슈를 통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감리를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적으로 이제 한번 경고성 멘트를 한번 날리는데요. 거의 격년에 한 번씩, 개발비는 격년에 한 번씩 보겠다라고 미리 사전적으로 시장에 공표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회계법인은 당연히 그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최근에 논란이 됐던 차바이오 이런 데들은 한 장 의견이 나간 부분이 개발비 설정한 부분에 있어서 회계법인과 의견 충돌이 있어서 의견이 변형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처럼 저희가 회계법인 쪽에 바이오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회사와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가 반드시 생겨납니다. 통상 어떻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같이 평가를 하는데 그 회계법인이 물론 이제 회계법인에 있는 섹터별 전문가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떻게 보면 바이오 산업에 대한 또 특정 물질이라든지 특정 신약에 대한 판단까지 회계사가 하진 않죠. 그러면 이번에도 썼다고 하는 그 DCF 모델이라는 것 자체도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한 모델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회사에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자료를 주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통상적인 관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 이제 DCF로 평가를 했으면 평가 보고서가 있을 텐데요. 평가 보고서 가장 상단에 평가자가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우리는 회사가 준 재무제표 그리고 그 수치를 바탕으로 이 보고서를 산정했습니다. 라고 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료 자체가 회사에서 제시를 한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가감을 하고 있고 시장 상황을 반영하긴 하지만 회사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무조건 명백하게 틀렸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학계나 혹은 다른 부분에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런 차체 하더라도 어쨌든 회사의 입장이라는 게 많이 반영될 소지가 있고 또 그 기업이라는 게 중소기업이 아니고 대기업 그것도 삼성그룹 같은 굴지의 그룹이라면 훨씬 더 그런 회사의 얘기가 반영될 가능성은 더 많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인적 자원이 뛰어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시할 수 있는 자료의 어떤 양도 방대했을 것이고 그 구체성 또한 평가자가 보기에 굉장히 구체적이다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자가 그 자료를 신뢰하고 그 신뢰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도 이제 바이오 업체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회계사들은 극도로 몸을 사릴 거 아니겠어요? 내년에 올해 말 회계 결산을 내년 초에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걱정이요. 내년 3, 4월 달에 한정 또 무슨 의견 거절 이런 것들이 속출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또 저희 환경이 좀 변하고 있어서요. 과거에는 적정 의견에서 저희가 다른 의견으로 내는 걸 의견 변형이라고 하는데 의견 변형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굉장히 또 다른 소위 말한 먹거리에 대한 이슈도 좀 있어서 저희가 의견 변형을 잘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먹거리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생존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생존의 문제가 돼서 이 의견을 변형해야만 우리 회계법인의 어떤 명백이 이어진다라는 정도가 판단이 되면 의견을 변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몇 개 기업들이 의견 변형해서 이제 공시가 되었던 거고 이 기조가 아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감사인 등록제, 감사 표준 시간제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저희가 아마 회계법인에서는 더더욱 자료의 양도 좀 많이 요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검토를 했느냐 그리고 이 거래 자체, 이런 승인 자체가 정당하느냐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볼 예정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꼭 바이오주 회계 논란이 어떻게 될까라는 저렇게 타이틀이 나갑니다마는 바이오주뿐만 아니라 IT 기업이라든지 또 뭐 이런 쪽에 가면 거의 대동소위하죠. 사실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 처리가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미리 미리 좀 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회계사들의 입장이라는 거는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율 회계법인의 홍의문 이사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죠. 여러분 투자에도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요일에 보내드린 증시라는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의문 회계사 여기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